열심히 공연할 때는 막 표정 달라지면서 하시는데 편안하게 편안하게 방송하실 듯이 그냥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앞으로 다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 많이 지켜놔주세요. 감사합니다. 라고 하시네요. 네. 네 그러면 이제 인터뷰 여기까지 저희 어때 괜찮았나요? 네. 역시 비빌레스틱 냄새 잘 보죠? 네. 깨알. 네 그러면 의상 갈아입으시나요? 아 아니구나. 네 그럼 다음 공연 바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여보세요. 공연 시작하기 전에 아까 개인 촬영이라 이제 단체 촬영을 못했죠. 그 시간에 잠깐 드리겠습니다. 땀 좀 흘려서 좀 못생겨지기 전에 이쁠 때 찍어놓는 게 좋죠? 네 이쁠 때. 그죠? 잠깐 꿰매는 시간 드릴까요 혹시? 괜찮아요? 네. 네. 괜찮아요? 네. 그러면 개인 촬영이랑 단체 촬영 지금 들어갈게요. 개인 촬영 먼저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네. 네. 시선 우선 되니까 오른쪽 한번 볼게요.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정면 하나 둘 셋 왼쪽 볼게요. 하나 둘 셋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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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이트데이 김성미씨였습니다. 네. 네. 다음 분. 하나 둘 셋 네. 네. slowly 하나, 둘, 셋, 네. 정면 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네. 왼쪽 볼게요. 시선 멀리 봐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미스코리아 같아요. 네. 우리 리더 보여주니까 포즈 한 번 바꿔서 한 번 더 촬영할까요? 하나, 둘, 셋, 어우, 역시 내가 리더다. 네. 단체 촬영하겠습니다. J&J분들 모두 나와주세요. 단체 촬영할게요. 오른쪽 보고. 오른쪽 보고. 하나, 둘, 셋, 왼쪽 보고. 하나, 둘, 셋, 다시 한 번 정면 보고. 하나, 둘, 셋, 아, 몸매가 예술이에요. 네이버 기사 나오니까 부패도 보내 봐주시면 됩니다. 네. 포즈 한 번 바꿔볼까요? 쫌 이렇게 자율. 이렇게 팔럭 팔럭. 좋아요. 방금 인상을 시작하자면 홀럭홀럭 네. 회의하고 제대로 모두 보여주실 것 같아요. 순간컷 이쁘게 찍어주세요. 다시 한 번 시작할게요. 하나 둘 셋 아 예쁘다. 천천히 같아요. 네. 감사합니다. 박사 맞으세요. 들어오고 가시고 어 저희 어 여기